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시흥시가 지난 29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스타트업 희망 일자리 사업 참가자와 시흥시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시는 시흥하늘 휴게소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를 활용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점검 활동 외에도 화장실 내 시설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시설 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시흥시는 특별점검 외에도 불법촬영 탐지 장비 대여 등 여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